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위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두 기업은 합작법인을 위해 약 250억 원씩 출자했으며, 지분율은 각각 50%입니다. 양산은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한 뒤 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자율주행과 스마트 교통, 내비게이션, 차량용 엔터테인먼트, 제휴 요금제 등에서 협업해 왔습니다.